탁버드 4대3 승리 마종배 4대0 승리 GP 4대3 승리하면서 4년승으로 염석돼 예선결승 진출 본선 한자리를 위한 마지막 예선결승 파이스트랑 경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연습한거죠? 1대0 승리 2대0 승리 취재 완산재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현재 1대0으로 염석대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매분투원이고요 이마니 대 마코 마코 대 이마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탈로는 9구죠? 9구인데 대각이 왜? 5구인데 대각이야 어 이거 좀 똥냄새 나는데요? 이마니는 설마 9투 안하여 9투하면 게임 끝나거든요? 근데 9투 안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비완 비완? 왜그러면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9투할 바에는 그냥 코지더블이라고 생각하고 7이 안할 것 같은데 이마니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앞마당이 성끈 바로 지어줘야 돼 프로가 나왔어요 어 프로가 나왔어요 이마니 두 눈 나와야 됩니다 2부에 경찰 entend Isn't It 이마니 이거 안 됩니까? 이마니 어, 왜 무지 대박아 뭐야이 pens龄이야 어? 아니야 어 Drink 이마인 저글링이 나와야 돼요! 나와! 나와 인마! 아니야! 너 파운드 맞춰! 나와야 돼! 구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이제는 이게 힘들어요. 아 근데 변수 좋아요. 아 근데 좀 아쉬운데 이게 왜냐면 자원이 없어서. 근데 저게 결국에는 여기서 말도 안되게 럴커가 나옵니다. 한 4마리 정도 나와가지고 앞마당이랑 본진을 한다고. 맞습니다. 저쪽 말도 안되는 플레이이긴 한데 이마니 선수는 그래도 넥스트 플레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말도 안되는 플레이가 나오는 곳이 여기 티어. 그렇죠. 일단 럴커 내렸어요. 막고 반응! 막고 반응! 막고 반응! 고! 반응했어요! 고! 고! 아! 어! 이마니는 럴커가 봐가지고 럴커가 봐가지고 안마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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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마당으로! 아 근데 저희 포토가 있기만요. 아 이러면 막혀요. 심장하게 막으면 되거든요. 어 근데 로고 다시 짓는데? 어 뒤로 들고 간다. 어 잠깐만! 어 로고 다시 짓는데? 아! 아 제발! 어! 제발! 나이스! 프레오! 프레오 점사! 아 뭐해! 왜 왜 왜 왜 왜 왜 아 이 채널 완성될까봐. 어 프레오 점사! 나이스! 어? 어? 다 죽으면? 다 죽으면! 다 죽으면! 어 잠깐만! 어 맞고 반응 못해요. 찰랑! 7킬! 8킬! 11! 14킬! 16! 16! 16! 20킬까지 맞고 지금 문진보고 있어요. 18킬! 문진보고 있어요. 19킬! 20킬! 맞고 문진봐요.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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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20킬! 와 이거 빼야죠! 되게 많이 잡혔는데 16킬! 30킬! 한 구수 다 따라왔어요. 뭐야 뭐야 뭐야. 기신! 뭐야 뭐야. 아니 슈퍼스타? 슈퍼스타? 아 잠깐만. 아 진짜 그래. 잠깐만. 이거 맞기 힘든데요. 롤코가 있어야 되면 이만이. 롤코가 있으면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아! 아! 이게 롤코가 있었으면 말이 달라지는데. 아! 아! 맞고 선수가 슈퍼스타 이만이의 전승을! 저지에 성공을 냅니다! 미안해. 기운 없어. GG!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GG! 정선을 1승 다 냅니다! GG! 폭풍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GG! 빈스가! GG! 단가스가 염성대를 구해냅니다! GG! 해결! 해! 냅니다! 자 몇 번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가시죠. 그렇죠. 자 가겠습니다. 쓰리! 투! 원! 도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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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락쿠록자! 자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예! 염성대는 단 한 번도 해결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파이스트는 해결이 처음이죠. 그렇죠. 자! 예! 경기 준비 끝이 났습니다. 끝났네요. 본선의 남은 자리 단 한 자리를 위한 마지막 예선 결승전. 염성대 대 파이스트 4대4 동률이고요. 마지막 경기는 럭스 대 라코입니다. 맵은 이클리스고요. 염성대 대 파이스트 에이스 결정전. 경기 시작! 하겠습니다! 지지 럭드가 해 냅니다. 와 염성대 본선 진출. 와! 이걸로 올라가? 이걸로 올라가? 와! 이걸로 올라가? 이걸로 올라가? 럭드 누나가 이겨져? 야! 기가친거! 와! 염성대 본선 진출. 자! 오늘의 매치업! 결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성대가 왁하전부터 예선 결승까지 4연승하면서 개같이 부활. 본선 진출에 성공하면서 말도 안되게 드라마를 써. 아니 이거는 영화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렇죠. 완벽했습니다. 이만희가 부러졌지만 정토현이 살려내면서 희망의 불씨를 야미가 가져오고 럭드가 마무리 치우면서 완벽한 경기. 그 사이에 단갈통의 싸이닉솔 두방. 너무 멋있었고요. 스노우볼에 스노우볼에 스노우볼이 올라와서 결국엔 염성대가 생기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의 MVP는요! 바로! 애결의 주인공! 럭드 축하드립니다! 럭드 축하드립니다! 럭드 축하드립니다! 럭드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대결을 이겼어요. 4연승을 완성시킨다. 이만희가 대결을 부활. 자 이렇게 해서 염성대가 4연승 파죽지세. 염성대. 오늘도 염성대 스코어 만들어내면서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내가 빨리 간대. 보성님은 지존 선언하고 나서 1차승급까지 한 것 같고 철구는 내가 볼 때 한 번에 4차승급으로 봤어. 4월 9 선언했잖아. 너도 개 역겨운데 니 면상 밑에 있는 그 역겨운 새끼는 뭐야? 보라든 게임이든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성대 나와서 얼굴 밝아진 게 아니에요. 나이기고 싶어서 얼굴이 짓는데 내가 이기고 싶어서.. 나이기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Come on.